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측과 미리 명품백 조사 일정을 논의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번 패싱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.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초 부속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수사팀은 검찰총장에겐 보고하지 않은 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총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도이치 조사가 끝나고 명품백 조사도 마무리되는 때였던 밤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. 총장에게 사후 통보한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. 도이치 사건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어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고 명품백 조사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어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도이치 조사를 받는 날 명품백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수사팀은 김 여사 측과 미리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명품백 조사가 이뤄질지 양측이 100%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사전에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은 도이치 조사가 진행되던 날 명품백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했습니다.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조사 당일까지도 불투명했다면서 수사팀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김 여사 측 의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수사팀 내부에서는 명품백 조사가 불발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 당일까지도 명품백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.